근데 갑자기 부채질은 왜? 어? 아... 그... 너... 너... 더... 더울까봐 뭐? 아니, 멱선은 왜 잡지? 아, 뭐가... 뭐가 묻은 것 같아서 짐 흘렸어? 괜찮아 아니야! 아, 괜찮아... 저 면봉, 저게... 미안... 어떡해... 아니, 그... 이 새끼가! 아, 형! 너 일로 나와! 너 왜 이래! 너 새끼야! 야, 왜 이래! 골목에서 촉촉대던 게! 어, 너! 이 동기심에 너였어! 내 동생 데리고 밤새 뭐 했냐, 이 새끼야! 야, 엄마 이거 좀 놔봐! 하긴 뭐래! 아, 아무것도 안 했는데! 그럼 왜... 내 옷을 벗고 있냐고, 이 새끼야! 아니, 너 아들 명살해 줘! 놔라고! 놔라고, 놔라고! 아, 형님! 놔라고! 어머, 어머! 왜 이래! 아, 형님! 아, 아버지! 아니, 근데 이 아줌마... 이거 놔라고! 어머, 어머! 지금 우리 아들 쳤어요? 쳤어? 어, 엄마, 엄마! 일단 진정하고 얘기 좀 들어봐! 얘기 마! 그래요, 쳤습니다! 그럼 내 아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나? 아, 수모라니! 당신 아들내미 꼬라지 보고나 말씀하시지? 우리 아들 꼬라지가 뭐가 어디가 어땠어! 으아악! 그럼 둘이... 그러고, 그럼... 아! 뭐, 뭐, 새끼! 너 그럼 미국 안 간 게 소리 예 때문이었어? 아니, 아버지 그게 아니라... 여자애 하나가 뭐라고 꿈을 포기해! 여자애 하나라냐!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! 내 아들도 귀해요! 어? 아니, 우리 순진한 아들은 어떻게 꼬드겨끼네, 미국도 못 가게 발목을 잡아! 발목을 잡긴 누가 발목을 잡아! 우리 딸내미 꼬시려고 우리 집 물난리났을 때 머슴처럼 물 퍼 날랐던 게 그짝 아들내미예요! 뭐 그러고, 이 무슨... 그러고 우리 소리는 그쪽한테 관심 하나도 없었구만! 씨, 말도 안 돼! 야, 너 진짜야? 내가 매달렸어. 거봐! 그 입 다물어, 이 무새끼! 그리고 순진한 거 좋아하시네, 어? 미성년자 때부터 빨간 비디오나 빌려다보고, 어? 원초적인 본동 빌려가서 한 달 내내! 보고 또 보고! 늘어질 때까지 보고 또 보고! 보고 또 보고! 아주 그냥... 진짜? 아이고... 원초적인 본동 진짜... 뒷배기에 땅이 안 걷는... 아니야, 듣지마. ... 의상태까지 다